음악 세창화학 주식회사 대표 김세창입니다. 저희 세창화학은 38년 동안 잉크 및 산업용품에 대해서 전문 생산업으로 이번 대한민국 특허전에 수성 방청제를 출품하여 이번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이 수성 방청제는 철물, 기계 부품 및 산업용 전반에 걸쳐서 녹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. 일반 방청제는 유성, 즉 말하자면 유기화합물로 준비된 방청제였습니다. 그러나 세창화학은 친환경 수성 방청제를 이번에 개발하여 출품하게 되었습니다. 이 방청제를 쓰게 되면 인체공학이나 환경문제, 여러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 저희 세창화학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업용품을 생산, 제조하여 국가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